I can keep it all 운명될 몬아 너들 부를 겨를 Don't give a word 너의 소녀 영역해 날부터 I don't, don't, don't give a word I don't give a word 저녁을 먹던 우리는 추억여행을 떠났다 저 눈빛으로 많이 보냈었는데 넌 어떻게 받는 거야? 나 진짜 아, 저 진짜 희생이 형이랑 같이 해주고 싶어요 나도야 난 진짜 인사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어 어, 옛날 생각나 2023년 버전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해야지 해야지, 해야지 희생이 형님 나의 들이 나는 그리울 것 많아 외로웠나 외로웠나 아, 내 표 I wanna danc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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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ance 시경이 굳이 Здесь 신부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 1. 2. 3. 4. 4. 5. 5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산책 가야지. 레고. 이슬비가 내리는 아침. 나는 선회왕과 약속의 장소에서 그들을 하염없이 기다렸다. 와우와. 우와 완전 갯벌이네. 진짜 갯벌이네. 와 근데 나 바다 보고 싶었는데 바다가 없고 갯벌밖에 없네. 우와. 야야 갈매기 있다. 밥 주러 가야겠다. 가볼래요? 어 가볼래. 야야야 먹으러 온다. 야야야 위에. 야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컴온. 아 자꾸 간보는 거 같아. 에라잇. 안 먹네. 다들 배가 불렀구만. 그니까. 쟤네도 아침을 안 먹는 걸 수도 있어. 약간 우리처럼. 어. 어 왔다. 오우야. 여기야. 야 얘네 갑자기 와. 오고 있어. 갑자기 와 왜. 야 위로 던지면 먹을까? 던지면 먹지 않을까요? 던지면 먹지 않을까요? 던지면 먹지 않을까요? 오. 먹었어. 먹었어요. 쟤네 생각보다 잘 먹잖아. 나 이거 또 던져볼게. 와 너 이거. 뭐야. 먹는다. 야 대박이야. 야 지금 여기 핫플이라고 또 퍼졌나봐. 오 대박. 배고프긴 한가 봐. 근데 진짜 많이 온다. 어이 잘 먹네. 어이 잘 먹네. 어이 잘 먹어. 어이 잘 먹어. 야 먹이 주니까 되게 많이 온다 애들. 바닥에 던져도 먹네. 야 이제 잘 먹어 어떡해. 먹어. 야 여기 여기. 먹어. 다 먹었지. 다 먹었지. 어 뭐야 어디가. 가지마. 와 신기하다. 더 없는데. 더 주고 싶다. 그러니까요. 돌아갑시다. 그래. 재밌다. 와 이거 좀. 대박인데. 앗 뜨거워. 야 너무 뜨거워. 뜨거워요. 내가 진실한게. 에이 되요. 문풍인데. 네. 원래 인생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. 앗. 으으으으으. 야 차 한번. 네. 뜨거워? 차가운 거 아니에요. 오! 무조건 했는데? 오 좋다. 아 예뻐! 아 예뻐! 뜨거, 뜨거. 아 따지는데? 아 피로가 클리네. 아, 아 손질러! 손질러! 오! 오우 이제 먼저 뒤져봐요 네? 이쪽으로 뭐요? 아니 마주구가야죠? 아 형이 이쪽으로 너무 예쁘게 해 네? 야 시클 막상하게 이렇게 아 뭐 여기다 해 아니 뭐지 이렇게 아 야 시클 야 시클 아 어 아 이거다 와 아 진짜 차가워지겠네 네? 차가워지겠네 일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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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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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아침에 뭐 먹을 거냐 말이지? 아니면 해산물? 야, 전복 있다. 나 전복 손질할 줄 알거든? 야, 국산이야. 여기 다시 식돈을 갈아갈게요. 오케이, 요령을 소득했다. 그래, 뭐 사실상 부추만 있어도... 이렇게 부추장하고... 자, 뭐를 타야 될까... 이렇게 부추장하고 맛있을 텐데. 어... 아... 아 으 밥해야 돼 으 내가 이거 부벼치기 할까 내가 근데 조금만 이따야죠 내가 이거 그거 아직 시간 좀 걸려 아 쌀 있는데 가능해 그럼 너가 밥 밥해 좋은데 이거 아 부대찌개 밥 먹는다 생각하고 전복 구이 할 버터구이 할 거고 부추전 하나 하고 그 정도 하면 되겠지 그것도 필요 없겠지 원하시는 비밀을 선택해 주세요 음 아 와 양 조절이 도저히 200g 1.4 이게 500g이야 2.4 1.5 2.4 2.4 으 으 으 으 으 아, 비가 갑자기 뭐야 와, 딱 도착하니까 갑자기 많이 오네 대박이다 와, 뭐야 비 많이 오네요 아, 비 오는구나 이겼나? 생각보다 비주 괜찮지 않냐? 네? 생각보다 비주 괜찮지 않냐? 네, 괜찮아요 저 눈동은 괜찮다니까 마지막 전복구이 마지막 전복구이 지금 거의 다 됐어요 오, 빠다 빠다, 코코넛 냄새가 없어 다 불러올까요? 곧 다 먹을 것 같은데? 오, 맛있는데 네 제형은 음식 진짜 제대로 했어요 이거 직접 막는 거예요? 이거? 오, 맛있어 외부로 살짝 튀어 온 것 같은데? 맛있어 보인다 더 이래야 맛있는 거 아니야? 와, 왔다, 왔어 잘 먹겠습니다 먹어도 돼요? 어, 먹어보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오, 바삭바삭한데? 야, 부추기가 진짜 맛있다 와! 어? 형, 부침개 제대로인데요? 오우 전복도 한번 먹어봐야지 고추 먹는 상상에 있어요 음 와, 부추 많으니까 더 맛있어 오히려 음 아, 형 빠듯빠듯해요 너무 맛있네 음 맛있어요? 오, 맛있는데 오, 맛있는데 부추전 진짜 맛있다 괜찮아요? 괜찮아요? 맛있어 음 음 오, 진짜 맛있다 딱 비우는 소리 들으면서 먹으니까 맛있네 음 배도 나도 맛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네 제이 형 응?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? 만드는 거 이 노란 거 전복 이거 아, 진짜요? 전복? 응 나 손질이 그렇게 어려운 거니 몰라서 나 엄마가 만나 이렇게 해줘가지고 맞네 그냥 껍질째 이렇게 벗겨버리면 되겠구나 싶었는데 얘를 칫솔으로 닦아줘야 되더라고 고생했네 전복 한번 먹어볼게요 음 진짜 맛있어 음 음 진짜 전복도 맛있는데 이거는 파는 것보다 맛있어 진짜 진짜 그렇다 해 앞으로 좀 전 좀 많이 해주라 전 쉬었어 근데 전이 맛있네 전이 맛있네 전복은 집에서 막걸리에 딱 이 전 하나 하면 맛있겠다 배달 시켜 먹는 건가? 욕진이 배달이 너무 눅눅해져 나 좀 따라주면 돼 처음엔 맛있어 그냥 선도 옆에서 많이 도와줬어 아 네 땡큐 땡큐 아 빗소리 대박이다 이거 내가 먹어도 돼? 사리채 오늘 제일 맛있었던 건 전이 제일 맛있다 진짜 전 전이 형 전 만들기 전에 붙지 전에 뭘 넣는 건가? 붙지 전에 뭘 넣는 건가? 한 곡 좀 뽑아주시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혜진영 노을처럼 감성이랑 막 네 내 어릴적 지난 시간을 맑게 비춰주는 불쌍이 될 곳 내 어릴적 지난 시간을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난 다 말해요 난 다 말해요 우리는 각자 자신의 운명을 선택했고 운명을 받아들여 진정한 퓨처 퍼펙트한 엔 다이어리를 완성하기로 했다 우리 진짜 방해하기 있기 없기 방해해야 하는 게임 아닌가? 방해는 안 하는데 협조는 또 안 할게 아니 이걸 어떻게 해 근데? 뭐야 뭐야? 아니야 아니야 배워봐요 오케이 시작할까요? 종이 안 돼? 종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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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해야 돼 나도 해야 되는데 헤어버려 아니 이걸 어떻게 해 근데? 아 어떡하지 아니 진짜 잠깐만 아 어떡하지 아니 진짜 금방 끝나겠네 니키야 네? 네? 오키야 내가 나 도와주면 적게 해줄게 오케이 나 도와주면 적게 해줄게 딱딱딱딱딱딱딱 도망치면 못 적게 한다 진짜로 뭐야 형? 형 미션이 뭐해? 아니 와봐 아니 와봐 괜찮 저 못 적게 할 거야 절대 안 돼 못 적게 할 거야 형 아 오오? 제이 형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갑자기 왜 보고 먹고 싶은데? 아이스크림 먹기 아이스크림 먹기 아이스크림 먹기 아이스크림 먹기 아이스크림 먹기 야 그렇게 따지면 바로 클리어 되지 그렇게 쉬운 걸 해놨겠냐 아이스크림 먹기 아 진짜 한 번이면 돼 한 번 하면 성공 아니야 그냥? 아이스크림 겁나 어렵네? 너무 티 나잖아 이거는 아이스크림 겁나 어렵네? 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? 야 왜 방해해 어 왜? 왜? 뭐야 뭐야? 어? 아냐아냐 물어봐 우리 산만 그럼 할게? 뭔데 너? 아 나는 그냥 유튜브에서 노래를 카피해야 돼 카피? 아 이거 뭐 있어 그런 거 형 아 이거 그럼 형 형 형 먼저 해 형 형 유니세카 먼저 찍어야 되는데 유진 너 유니세카야? 네 너무 쉬운데 그거? 너무 쉬운데? 아 이렇게 형 다 같이 협조해서 한 명만으로 방역 형 다 같이 협조해서 한 명만으로 방역 아 그럴까? 네 형 뭔데요? 나 발바닥에 스티커 붙이기 저희 발바닥에? 어 다요? 왼쪽 발바닥 왼쪽 다? 아니 한 명 한 명? 어려운데? 진짜 도와주세요 저 진짜 도와주세요 이게 유니세카야 근데 형 나 도와줬으니까 나 도와줬으니까 나 도와줬으니까 발바닥에 오케이 오케이 몇 개 찍어야 되는데? 아 지금 지금 오케이 지금 오케이 지금 발바닥 아 진짜 아 정원이 봐라 정원이 봐라 아 오케이 오케이 기승이 형 아 배신 당했어 오케이 왼쪽 왼쪽 양쪽 어 왼쪽 이거 그냥 뭐 불편한 거 아니니까 맞아요? 됐어 됐어 끝 아니면 가볍게 서로 협조하기? 진짜 그냥 합시다 진짜? 진짜 한 번만요 진짜 한 번만요 저 도와줄게요 진짜로 진짜로 그냥 진짜 딱 한 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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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진짜로 진짜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내가 오케이 오케이 들어줄게요 들어줄게요 같이 해봐 아 형 저랑 협상하자니까요? 아 몰라 그냥 안 해 안 해 형 뭐 민진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요? 없어 냉장고 열어 아니 형이요 아니 그니까 뭔지 말해요 형 너 냉장고 열어 아니 형이 뭔지 말해요 아 형아 쳐다네요 바로 찍어줄게 와 여기다 쳐 뭔데요 뭔데요 아니 형을 위해서 제가 요리를 해줘야 돼요 다진맛을 꺼내 오케이 물도 꺼내 물도 꺼내라고요? 뭘 만들어야 되는데요? 그리고 물을 따줘 아니 뭐하고 뭐해? 끝났어 끝났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정훈이가 똑똑하네 근데 이거 뭐하는 건데요? 이거 뭐하는 거예요? 몇 시간 라면 끓인전 아 그래? 미션 클레어 미션 클레어 이거 해먹기? 혹시 모르니까 이거 맞아요? 이거 맞아요? 이거 맞아요? 아니 그냥 차라리 실패해 종송아 다 사랑해 널 사랑해 형 노래 한 번만 불러주면 응? 저거 나 이거 해야 돼 노래 근데 이거는 아니 별로야 아니 아 이거 노래가 안 나와서 지금 못해요 지금 그 마이크가 없잖아 마이크 있게 해야죠 마이크가 어디 갔죠? 마이크 하나 그거 니키가 숨겼어 아 나 진짜 못하겠어 이거 방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형 저랑 협상할래요? 아니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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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도움 내가 혼자 해야 돼 이거는 아니 제가 방해할 수 있잖아요 형 방해할 사람 맞다니깐요? 제가 도와줄게요 그러면 그럼 이 두 명 막아줘 제가요? 아니 시간이 없어요 저 다음이 OK 아니 근데 마이크가 없어 뭔데 형 미션이 애초에 손으로 나오는 마이크와 없어 아이 slowed down 엄정 최악 최 паль 아니, 이거 어떻게 해요, 이거? 뭐해? 와, 진짜 대박이다. 2층 올라가요. 1층 올라가요. 1층 올라가요. 아, 진짜. 진짜. 우리 둘이만 할게, 리키야? 오케이. 너 거기서 알아서 하고 있어. 오! 끓인다, 끓어. 이거 요리가 아니잖아. 그냥 요리가 아니잖아. 뭐 했어?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 희승이 형 미션 성공 여부. 멘탈 터져버리겠어. 제가 이거 떼면 희승이 형 미션 실패잖아요. 근데 희승이 형 미션 성공 여부는 나한테 달라고 했는데. 제가 이거 떼면 희승이 형 미션 실패잖아요. 너 진짜. 저는 손바닥을 더 좋아하거든요. 희승이 형 미션 성공. 한 번 더 확인해. 너 뭐 해? 뭐 하는 거야? 요리였어. 뭐 해? 뭐 해? 다들 성공했어요? 나 성공했어. 아, 근데 재현은 이미 성공, 진짜 찐 성공이네. 잠깐만. 왜요? 왜요? 나 발바닥 좀 보여줘. 이 씬 아니야? 나 발바닥 좀 보여줘. 잠깐 발바닥 좀 보여줘. 발바닥 좀 보여줘. 발바닥 좀 보여줘. 발바닥 보여줘. 배신 당했어. 망했다. 오케이. 망했다. 실패했어. 의리를 지켜야죠. 내가 봤을 때 이게 전부 다 해피엔딩에는 없을 거에요. 진짜? 그냥 딱 은진한테 하고 싶은 말만 전하면 돼. 야, 너무 친한다, 선우야. 형, 선우 형. 제가 형한테 진짜 평소에 고마워요. 진짜? 네. 윤키아, 하나는 되겠지? 10 9 8 7 6 5 4 4 2 1 6 나이스! 30개 쌓았어요. 6 5 4 종이는 근데 왜 한 거야? 페이크. 아, 우와. 쟤가 뭐였는데? 저거. 아, 성공! 아, 끝났어요. 끝났는데 했어요. 아, 저거구나. 아, 근데 저거 어떻게 했어? 아, 이건 하나하나 떼서 붙였네. 와, 진짜요? 하나하나 떼서 붙인 거예요? 대박이다. 청소하고 기도 못하거든요. 아, 무슨 색이 불쌍한거죠? 아, 좀 해. 아, 좀 해. 아, 일찍. 아, 좀 해. 아,σε거겠지? 아, 최대한은 없네. 아, 어. 비행기 그쳤다. 짧고 길었던 우리들의 여행이 끝이 난다.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친 우리 발걸음이 가볍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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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갑시다. 오케이. 레츠고. 그런데 다른 멤버들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? 와우. 옛날에 우리 갔던 데보다 훨씬 크다. 와우. 오우. 재밌겠는데? 아 낚시 어려워. 자 조금씩 천천히. 오 잡은 것 같은데? 아 잡았었는데. 진짜로? 어. 아 아깝다. 어 미끼 먹었어. 야 잡을 수 있겠다. 왠지 안 잡힐 것 같은 건 기본 탓인가. 어 뭔가 아닌가? 여바라 들어오거라. 와. 아니 이거. 찼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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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달큰한 과일주 한잔. 아 성훈. 아니 모르겠네. 피부에 좋다. 여름에 먹고 싶은 베스트 나인. 포장제제 폴리프로 페일립. 잠깐만요. 뭐야 뭐야. 뭐야 뭐야. 어? 네. 이거 뭐야 뭐야.